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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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기도 대정의를 통해서 이 기도의 마음이 모아지면 아마 걱정하시는 일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님 뜻대로 우리 영일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잘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그 일이 실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시장으로서 미양자님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하나님을 엄청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생활하실 때 늘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